우리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먹었어? 포도! 포도! 포도 먹었어? 또 뭐 먹었어? 국수도 먹었어? 국수랑 포도 먹었어? 맛있었어? 포도에 씨가 있었어? 그래서 아리가 퇴? 했어? 포도에 씨는 퇴? 했어? 맛있었어? 선생님이 머리 묶어? 선생님이 머리 묶어 주셨어? 아리가 살살 해주세요 말씀드렸어? 선생님이 살살 해주셨어? 응? 응? 토끼야 포도 먹었어? 응? 토끼야 응? 포도 먹었어? 포도 먹었어? 다시 포도 먹었어 토끼야 토끼야 같이 포도 먹어 아아